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줄여! 아 나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시원히 유튜브 채널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까지! 부탁드려요! 요즘 힘들어서 힘들어 힘들어! 아이고 날씨 좋다!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제작진이 잘 모르는 거 같은데? 시원이 생일도 모르고 나 오늘 이제 일 안 해! 알았어? 아니 우리 생일인 거 알았어! 아 거짓말 하지 마! 너랑 촬영 안 할 거야! 뭐야? 이거 급정한 거 아니야? 급정? 생일 축하합니다! 하지 마! 하지 마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해! 사랑해! 생일 축하합니다! 뭔가 좀 이거 급하게 준비한 거 같긴 한데 내가 올해까지만 이제 받을 거야 알았어? 제작진 또 뭐 하는 거야? 어?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아니 뭐라고 제작진 가만히 있어봐 괜찮은데? 어? 진짜? 이렇게 할까? 다른 포즈 보여줘! 이렇게? 아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거 다 예쁜 거 맞지?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줄여? 아 나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시원아! 왜? 아니 우리 이따가 친구들이랑도 생일파티 할 거야 아 진짜? 아 그렇구나! 중요한 건 네 일을 얘기했어야지 시원이가 오해했잖아 그러면 친구들한테 예쁘게 보여주니까 단장은 좀 해보세요 단장은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때? 힙하다 힙해? 아니 비용으로 갈 수 없잖아 그래도 명색이 시원이 생일인데 말이야 그래서 짜자잔! 너무 귀엽지? 여긴 유암 여긴 유암 여긴 유암 여긴 유암 여긴 유암 여긴 유암 자 시작합니다 지난빈도 이거 갖고 싶지? 아니 갖고 싶잖아 친구들만해요 가자 랄랄랄라 우와 룰룰룰 6월달 미채생일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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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니 수원은 주 생일인데 왜 수원이를 빼 놓고 가치는 거예요 왜 수원이가 제일 생일이란 말이에요 같이 해요 저죠 우리 수원이도 같이 생일잔치 해도 괜찮을까요? 네 수원이가 같이 생일잔치 할게요 미채랑 수원이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 생일 축하옵 생일 축하옵 선생님 네 그럼 이제 이거 먹었네요 아니요 기다려주세요 오빠 이거 먹고 싶은데요 아니요 우리 초 불고 소음 들고 다 같이 할게 나눠 먹을까요? 네 네 시작 생일 축하옵니다 생일 축하옵니다 사랑하는 김 민채 수원이 생일 축하옵니다 수원이랑 민채랑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자 이제 소원을 빌고 자 하나 둘 셋 되려나 신난다 우와 박수 미친놈 미친놈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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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이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러 오셨대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까요? 사아 박수 안녕하세요 와 대박 와 대박 역시 사진참 어린이집 수원 생일탕 어린이집하고 수원이하고는 엄청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원이 생일 축하해주려고 왔어요 이거 꽃도 한번 전해주어도 될까요? 네 어 이거 진짜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래? 진짜예요 수원 선생님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수원은 자우를 놀러와줘서 고마워 인사하고 이제 헤어져 볼까요? 아니 선생님 아직 안 먹었는데 헤어진다고요? 아니 누구 마음대로 지금 저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더 놀다 가라고 얘기해줄까? 네 왜 이따 우리 교실에서 같이 놀자 수원이랑 네 역시 수원 생일탕 어린이집이야 역시 역시 아니 애기야 수원이가 오늘 친구들이랑 미차랑 수원이 생일파티 한다고 해가지고 빈손으로 온게 좀 그래가지고 생일선물을 빈대했어 고마워 수원이가 직접 하나하나 더 빈대해서 넣었단 말이야 여러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의 생일자인 민채부터 짜증나 고마워 고마워 자 친구들도 하나씩 생일 테니까 우와 자 한 명씩 나와서 받아갈게요 네 네일춤 말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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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얘들아 안녕 수원이 생일이라서 여기서 같이 생일파티하러 왔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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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솔이냐 수원이 생일이니까 수원이 생일이니까 수원이 얼굴 한번 예쁘게 멋있게 그려보세요 예 딸이 기를 따로 가자 아 여기 이거 뭐라고 적은 거예요? 수원아 생일 축하해 너무너무 고마워 네 사랑해 네 고마워 친구야 수원이 친구도 만들어줬네 사실 아까 처음에는 제작진이 수원이 생일 대충 챙기는 줄 알고 완전 화날 뿐 하다가 수원 새비탕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생일 파티도 하고 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 제작진 내년에는 더 성대하게 붙였어 알았어 알았어 수원실은 저렇게 다 풀려가지고 현빈천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명의 박수 응 친구가 여기 있는 거에서 동일 한 장만 뽑아보세요 뽑으십니다 네 O T.N.T.N.A.Y.O.E 축하합니다 우와 자 당첨되신 5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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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